자 여러분 간단하게 강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2부 의료사태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름 없이 삐또 없이는 제가 직접 쓴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19세기 말업하고 20세기 초엽에 한국의 헌신한 내용들을 인별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의 근대사 근현대사뿐만 아니고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문제도 그리고 의료 성교사들하고 헌금에 의해 가지고 한국의 현대의학이 발전했다 이런 부분을 아마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분께서 글을 남기셨는데 보시고 대구 계신 분들은 동산병원이죠 서문교 시장에서 가까운데 대구의 보그마를 힘썼던 성교사들의 유적지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죠. 서울은 양화진이고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 서부 중에서도 대당히 대표적인 애리조나 주도의 주요 그런 지역들을 테마로 묶어가 여러분들 둘러본 내용을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의료사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 되돌리기에는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현재 의료사태를 간단하게 중간 정리하게 되면은 정치권에서는 무슨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이제 완전히 물을 건너간 것 같아요. 물을 건너갔고 이제 정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책임을 좀 매내야 되고 또 의료계의 책임을 많이 떠넘겨야 되니까 의료계가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데 뭐 결론을 갖고 들어오면 협의를 해보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의정협의체라는 것 자체가 덜 느리지 않습니까 누가 덜 느렸을수록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뭐 남은 것은 그냥 국민 개개인이 아프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픈 분들은 이번 의료사태의 후폭풍을 직접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겪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더 타격을 받을 거냐 이런 부분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젊은 의대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표를 내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겁니다. 하다가 이제 뭐 내가 장례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오늘 그럼 이제 앞으로 저가 볼 때는 완전히 물을 건너간 것 같아요. 이 뭐 물을 건너간 것은 뭐 일찍부터 물을 건너간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대학병원의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쓴 거니까 뭐 집단 이름 항명을 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못하겠다 장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써버렸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파업하고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게 파업을 했느냐 사직을 했느냐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번 사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저는 파업이 아니고 사직을 한 겁니다. 장례가 안 보여서 일을 못하겠다. 정부는 파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지금도 중앙대책 본분과 하는데 보면은 의사 집단 행동 지산 행동이 아닌 거죠. 각자 알아서 그냥 던져버렸으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겪는 거죠 국민들이. 그리고 그 겪는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 유탄을 맞겠죠. 그나마 전공의들은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이고 의대생들도 별로 이럴 게 없는 겁니다. 이제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은 책임론이 강화될수록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인 거죠. 그 이야기를 그럼 의사들이 어떻게 보느냐 의사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김홍식 원장께서 30년 정도 뇌과 개헌일을 하고 계시는 김홍식 원장께서 여러분들 주장한 내용을 참조해서 제가 약간 보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은 논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논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교수협의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정책의 최대 여러분들 피해자는 전공의들이니까 전공의들이 못하겠다고 사표를 쓰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할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협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협의체를 결성하라 하지만 협의체를 결성할 것조차가 불가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의사들은 논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7개의 제안을 오래전에 했고 이미 본인들 요구사항을 다 일찍부터 내온 겁니다. 의대생들도 그렇고 전공의들도 그 제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6개월치 기다릴 뿐 논의할 것이 없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니까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간단하게 이름 정리하게 되면 이번에 개원이들 근무 잘하고 있고 대학 교수님은 몸 갈아서 이러면 근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다 떠난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사표 쓰고 떠나버린 겁니다. 사표 쓰고 파업을 한 게 아니고 사표를 쓰고 떠나버린 것이고 본인들이 뭐가 충족될 때 돌아오겠다고 했는 건 7개 요구안을 이미 지금부터 여러분들 2월 달에 다 제시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결정해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결론이 안 겁니다. 이미 물 다 건너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은 쇼를 하는 거죠. 무슨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뭘 한다. 제가 한 편을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한 발을 물러섰다고 하는 건데 물러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민심이 좀 흉흉하니까 추석 연휴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이고 추석 연휴를 여러분들 방어하더라도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탈진을 해가 여러분들 많이 그만둘 테니까. 의로 파탄이 여론이 심상치 않자 그동안 가만히 있던 한동훈이 나섰고 이재명도 나섰다. 대통령실도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논의 테이블에 내놓겠단다. 그런데 의로계는 이런 변화에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의로계라고 여러분들 김홍식 원장께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의사협회도 여기서 주요 협상 대상자가 아니죠.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요구조건을 다 내세웠던 겁니다. 그 다음 좀 위기의식이 고향되는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이나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아무 전공의들은 관심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부 동료조차 없고 일부 언론들은 이 정도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지 않냐. 기사화지만 의사들은 다르다. 언론들은 잘 모르니까 실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하니까 사표 내고 떠난 게 아니고 파업했다고 볼 테니까 언론들도. 그게 협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윤 정권을 의사들은 신뢰하지 않고 3년 전에 대선 후보로 의사협회 회관에 왔을 때 본인 입으로 분명하게 의로정책은 의로를 잘 아는 전문가가 말을 듣고 정책을 피해야 되는데 문 정권이 의사를 패싱하여 문케어 공공의대를 밀어붙여 혼란만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꼭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해야 되는 거죠. 급하게 구성한 의료계획특별위원회도 의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의사들의 현정권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라는 것이 다 통과를 위한 거숙이지 않습니까. 폼 잡는 것. 의료계획특별위원회에 들어가 봐야 하면 의사들 비중이라는 것이 20, 30%일 건데 그럼 덜 느리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미 게임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적표는 각자가 알아서 받겠죠. 이미 전공의들은 성적표 다 받았고 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의대생들은 1년, 2년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본인들이 이미 다 성적표를 받은 거고 지금 유일하게 성적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윤정부인 겁니다. 윤정부는 지금 성적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다 받은 겁니다. 학생들도 받고 전공의도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개원이들은 비용 치른 거 없고 대학 교수님은 좀 힘들지만 전공의들하고 비할 바 없이 본급은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비용 청구서는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윤정부가 받는 겁니다. 이미 선지부를 한 겁니다. 전공의들하고 그다음에 의대생들은. 여기 보시면 협의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을 때 가능한데 지금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의사들은 참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자꾸 던져 노력하고 있다는 쇼만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의로 파탄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지 실속 없는 노력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 파탄이라는 것이 불가편하겠습니까 그 비용을 국민들이 일부 질 것이고 그다음에 윤정부가 정권의 부담을 엄청나게 지겠죠.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중들의 반응도 있고 의로 파국 정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복합적인 거니까 그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언급실이 여러분들 많이 문을 닫거나 어려워질 테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뽑게 될 것들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예상된 그런 방향으로 다 나아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은 다 비용을 이미 치렀고 그리고 더 비용을 치룰 각오도 돼 있는 것이고 비용을 제대로 치루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정부 거죠.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비용을 치르게 될지는 언급실 위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정부는 총력을 다해 가지고 추석까지만 여러분들 방어하면 된다. 그렇지만 추석 끝나고 나서 더 어려워지겠죠. 왜 사람들이 지쳐가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식 원장께서 또 남긴 글을 보시게 되면 다 이제 무슨 2020, 2026 의과대학 정원 재조정 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료계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전공의들이 2025년 정원 문제가 빠진 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결국 시작했고 당신들이 결국은 모든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의료 파탄이나 파국이 발생하게 되면 너희들끼리 다 해결하라. 그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2026명 정원은 논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9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9일부터 수시 모집이 진행되니까 아마 9일일 겁니다. 9월 9일. 9월 9일이죠. 월요일부터 이제 수시 모집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여러분들 복원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지는 거죠. 테로 자체를 정부가 끊어버린 거니까. 이제 물릴 수도 없는 겁니다. 5,500명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논의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언급의료 진짜 위기는 이런 방송을 어제 의과대학 교육을 포함해서 50년 반평생을 보낸 한 나이가 드신 의사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언급의학과 위기가 아니고 지금 모두가 언급의학과 위기만 매달리는데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언급의료 진짜 위기는 거기에서 그 50년 반평생 정도 한국의 의료계에 몸남은 보신 말씀은 50세 정도 되면은 50년 같으면은 지금 이제 70대 정도 됐겠죠. 결론이 뭡니까. 언급의료 위기는 시작이 아니고 끝자락이다. 그 앞에 필수의료가 대부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언급의료 위기가 발생한 거다. 언급의료 위기하고 필수의료 위기가 동시 진행이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은 저수가 정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필수의료가가 상당히 뭉개진 상태고 그 끝자락에 언급의료 위기가 발생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노의사께서. 그리고 그게 추가적으로 뭡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내년도에 의과대학 파국이 뒤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군의료의 파국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후 진료가가 탄탄했을 때는 언급의학과가 여러분들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간 것을 90년에 여러분들 의과대학을 다녔던 분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90년 제가 인턴을 할 때는 언급실을 4주에서 6주 정도 커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급의학과 자체가 없었습니다. 언급환자가 도착하게 되면은 그 환자에 대한 배후과가 어딘지 판단해서 즉시 그 과의 전공인들에게 노티파이 하게 되면은 수분 내의 언급실에 당도하여 처치했습니다. 검사 이후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이 적극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배후과의 언급환자 대처체계가 확실하게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게 되면 각각 전공인들이 언급실 당직을 언급실이 아닌 각과의국 당직실에 대기하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박봉의 1년에 350일 당직을 쓰고 너무 힘들었지만 의사로서 배워야 될 중요한 인성과 슬기 등을 모두 습득했고 참으로 보람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24년 전 이야기죠. 24년 전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배후 진료과의 당직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더라도 인턴이 판단해가 여러분들 노티파이 알리게 되면 착착착착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언급의료 진짜 위기라는 데서 50년 전 여러분들 의료계를 경험한 노의사께서 하신 이야기가 한국의 언급의 위기는 시작이 아니고 배후 진료과의 여러분들 붕괴의 끝자락에 언급의료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장문의 글을 보내주는 것이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분께서 여러분들 의사가 환자 치료하는 것을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의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교육기관만 어림잡아서 16년 걸립니다. 또 한 명의 환자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군의관을 투입해서 언급실에 머릿수만 채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근무해 본 사람으로 참 답답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라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의 안목이 참 엎심스럽습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오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비교적 이주영 의원이 참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주영 의원이 최근 방문하셨습니다.